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수업 끝나고 이제 시험지를 받았죠.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았는데 틀린 부분들을 좀 봤어요. 근데 이게 몰라서 틀렸겠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.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일치하냐 마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. 근데 이거 틀린 게 사실상 답이 여기까지만 두 줄까지만 읽어도 얘가 답이 아닌 거는 나와요. 근데 이걸 틀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틀린 것도 같은 케이스예요. 여기 보시면은 how long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? 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 읽고 나서 이거에 답할 수 없는 거. 그러니까 둘 다 리딩의 문제예요. 읽고 답을 내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딱히 이게 뭐 문법적인 지식이라든지 내지는 어휘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읽고 나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리딩을 좀 키워가야 될 부분이고 어떤 거를 정확히 딱 집어서 가르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. 사실상 그냥 리딩 능력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그렇게 대답할 거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신원시험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발견됐던 게 끝에 가서 많이 틀리거든요. 보면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. 시험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나온 거, 법상 어색한 것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날짜에 대한 건데 메이 27th라고 해서 27th가 뒤에 나와 있을 때 이게 메이라서 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날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이 더 맞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게 됐었고 이건 틀릴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른 걸 또 보면은 뒤에 가서 다 틀렸잖아요.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딩 문제잖아요. 이것도 여기에서 뭘 읽고 나서 그것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네 없는 질문이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냥 읽고 나서 풀어라 이건데 그게 안 됐다. 그 다음에 어법상 오른 문장의 개수 이거 고르는 거에서 뭘 맞다고 했는지 찾아봤는데 I've never rode a bike before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ride, rode, ridden 이렇게 해서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는 ridden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막 엄청 뭘 몰라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 당황할 거예요. 뭘 하든지 당황하는 성격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허둥지둥이라든지 내지는 시간 안배의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그거 마음가짐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것도 지금 글쎄요. 이거 좀 물어봐야겠네요. 이걸 몰라서 틀린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잘못 고른 게 이게 여기 보시면은 틀린 게 나오거든요. 이거 지금 간접 의문 부분으로 일단 문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숙제로 만들어서 넣어주긴 했는데 근데도 좀 아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나머지 시간은 거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에 대한 같은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좀 더 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시험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시간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되면은 고1이랑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그쪽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런 걸 전에는 했었죠. 하다가 지금 그때 당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중단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쯤 해나가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나가 볼 생각입니다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